여러분 제 M16 플러스 리뷰 영상에는 틀린 말이 하나 있었어요. 저는 그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요. 저는 제 리뷰에서 이 컨트롤러 대외에서 쓸 수 있다고 말했어요. 근데 안타깝게도 그거는 틀린 말이었어요. 왜 그런지 간단하게 알려주고 싶습니다. 이런 컨트롤러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버튼은 핀 하나에 할당되어 있어요. 하우트 M16 플러스 문제는 요 버튼과 요 버튼 그리고 요 버튼과 요 버튼 똑같은 핀에 할당되어 있어요. 여기에 무슨 키 할당하면 동시에 여기도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여기에 키 하나 할당하면 동시에 여기도 있을 거예요. 그거는 대외에서 안됩니다. 한번 GP2040 편메에 보여드릴게요. 컨피그레이션 가서 핀 맵핑 찾을 수 있어요. 여기는 한번 PIN 위에 요 버튼 누르고 PIN 18이라고 불러요. 보시다시피 PIN 18은 L3 버튼이에요. 문제는 이 버튼 누르면 이 버튼도 PIN 18이에요. 무슨 말이냐면 이 두 버튼은 같은 핀에 할당되어 있어요. 그리고 그거 못 바꿔요.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. 보시다시피 PIN 22, 23, 24, 25 이 PIN 다 무슨 키에 할당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. 그래서 왜 PIN 18은 두 버튼에 할당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 버튼은 똑같아요. PIN Viewer PIN 19 이 버튼은 PIN 19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컨트롤러 대외에서 사용하고 싶다면 저 버튼 풀어야 돼요. 별로야. 그거는 참 중요한 정보이니까 이 영상 만들어줬어요. 저도 오늘이야 그 정보 받았어요. 그럼 다음에 봐요. 바이바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